무신알 무신알 이거 버리는 거면 사야 되겠죠? 아 근데 그 작년본도 생물원 있나요? 오늘 생물원이 공연을 해서 응원차에 가고 싶은데 지금 촬영을 지금 시간대를 보고 있어요 오케이 공연사씨는 진짜 깔끔하게 해서 딱 떨어뜨려서 딱 끝낸다 액션 세준아 네? 혹시 이거 버릴 거면 저 봐도 될까요? 어? 근데 그거 작년 건데 상관있나요? 어차피 형법은 87년도부터 똑같은데 콜 감사합니다 이제 컷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입니다 액션 저희 어디까지 갈까요? 쭉쇼 저희 어디까지 갈까요? 쭉쇼 저희 어디까지 갈까요? 쭉쇼 아니지 아닌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제가 이거 제가 모르겠네 여기 웃는다 여기가 신무스러우네 네 신무스러우네 네 신무스러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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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맞힐 结합 구조 찰맛 숲 자동수가 나를 죽 Cory 하나만 다시요 세준씨 도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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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음 복 £§ 프레임 아웃 다 같이 프레임 아웃! 멋있게 나왔다. 멋있게 나갔다. 멋있다. 너무 좋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스모 형 응원하러 왔어요. 오케이 사인 받고 불이 나러 와서 인사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. 스모 형! 너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누구야? 나! 땅! 땅! 어떻게 알았어? 오케이 컷 3개 빵빵빵 찍고 넌 어딘다 그러니까. 저 갈 수 있어요? 여기가. 갈 수 있으니까 가도 된다 해서 나 형 공연 못 보고 가요. 왜? 나 들어가야 돼서. 대박인데? 아 좀 대박인데? 제가 리액션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가. 됐죠? 스모 형 이거 한 나는 이거 리액션 적응하는지 적응해야 되는 거 좀 걸려. 1년 걸려. 1년 걸려. 1년 걸려. 근데 또 다 고마워 한다고? 오! 오 왔어! 나는 좀 오래 간다고 이 반응이. 오. 오 왔어! 한 달 뒤에도 세준이가 와줘서. 두 달 뒤에도 와줘서. 난 이 순간만 이렇게 고마워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평소에 한숨을 하는 아티스트 부분에서 눈에 뵙는데? 아 아티스트. 아티스트. 너 좋아했잖아 그 철부지. 아 철부지 좋아. 한자절. 나는 철부지 바림 아이 같아. 내 세상 속에 살아가게. 오케이. 스미가 너만에게 살짝 불러줬거든. 어. 귀여웠어. 아유 이렇게 많이 보셨어. 안녕하세요. 아유. 저 가요. 어디 가? 다시 가요 촬영하러 가. 하나 둘 셋. 도착. 지식. 소금. 또 사이. 또 사망하시면. 그릴은. 일곱. 고춧가루 갈까요? 마지막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액션! 오 예 타는 거야 간다 시계 야 내가 진짜 내가 입어야 한다고 하시면 내가 머리 닦아 상에 들어간다 야 야 진짜지 야 가세요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강마철이기도 해서 습한 날씨에도 형들이랑 우석이 너무 잘해줘서 오늘도 재미있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끝이 조금 조금씩 보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일하면서 놀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하다 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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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